인풋 노 아웃풋 인풋 아웃풋 오로지 데이터입니다. 결과물은 데이터로 남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자꾸 상대방 진영이 오염시키고 흔들려서 힘듭니다. 우리는 지금 논리 싸움이 아니라 진실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처벌의 관계는 국가의 문제이고 진실의 관계는 우리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오로지 데이터인 거죠. 여러분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 아닙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국의 17개의 시광역시에서 여러분 이 데이터는 뭡니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민주당은 모두 다 풀렀습니다. 서울에는 무료율은 뭐죠? 플러스 9.9% 경상도 13% 이거는 그야말로 미친 차이값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사전투표의 득표수를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뭐죠? 마이너스 10.6,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5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돌아버린 숫자들입니다. 차이값이. 이거는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10.6, 마이너스 13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팩타 사실입니다. 이거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뭡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이 전국에서 다 실시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증거입니다. 이게 데이터입니다. 지금 김성진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로지 데이터입니다. 사실관계를 자꾸 뭡니까? 오염시키고 흔들려시키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논리 싸움이라는 것은 진실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일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하는 일하고 여러분들 4.15 부정성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미친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이런 미친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미친 데이터를 뭡니까? 선관위가 만든 거 아닙니까? 이 미친 데이터를 가장 잘 생산한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이 며칠 전에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뭐죠? 총장이 돼가 장관급 승진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정권은 이미 뭡니까? 물을 건너간 겁니다.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거. 우린 진실을 파묻겠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때 확인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 또한 진실을 완전히 파묻을 의도를 강하게 갖고 있구나. 이런 미친 자료를 여러분 보고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4.15 총선에서 전국 평균이 뭐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에서 13.4% 플러스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0에 머물려야 될 값을 13.4% 이동시켜준 겁니다. 말이 됩니까? 13.4%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3.2%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13.2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얼추 뭡니까? 25%를 사전투표에서 25%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여러분 13.2%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13.4%를 더해 준 겁니다. 전국 평균을 따지게 되면 이게 관외고 관외 관내를 여러분 다 합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25%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의 2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의견이 아니고 이건 그냥 팩트하고 이건 데이터입니다. 이게 사실인 거죠. 이걸 다 지금 듣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망한 거죠. 이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은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선관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권력이 어디서 나오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 권력이 어디서 나오니까? 조작 공식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나는 완전히 이 나라는 맛이 가버렸다고 봅니다. 이 나라는 무슨 연금개혁, 노동개혁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근간인 헌법 1조 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장 중요한 뭡니까? 그래서 공화국의 기본적인 그런 근거가 다 와해가 됐는데 범행을 저지른 자, 범행을 인지하는 자가 모두 다 덮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뭡니까? 토론의 대상이냐 이야기죠. 정규제는 이렇게 토론하자고 합니다. 이게 토론 대상입니까? 이게 토론 대상이냐고 여러분들. 이게 논리 싸움이냐고 이게. 그냥 데이터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뭡니까? 후보의 당락을 결정한 최종 데이터가 뭡니까? 다 조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를 망해야 산다. 자유 007님이 심하게 이야기하셨는데 관내 사전투표는 좀 덜하지만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관내 사전투표는 2020년 4.15 종선 당시에 0값에 머물려야 될, 0에 가까이 있어야 될 거를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9.9%,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5%입니다. 종합해서 25%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두 개를 대해가지고 관내, 관외. 플러스 12.5%,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 전체 합직이 되면 뭡니까? 사전투표 수의 여러분들 25%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준석이가 사실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나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중진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상호씨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나 모두가 뭡니까?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어난 사건을 왜곡하거나 이런 사건을 은폐하거나 일어난 사건을 뭡니까? 그냥 뭐죠? 그냥 퉁쳐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 싸움도 아니고 이거는 진영 싸움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뭐죠? 토론 대상도 아니고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최종 뭡니까? 후보별 득표율과 득표수를 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게 이게 여러분들 그 득표수와 득표를 본 겁니다. 그냥 이걸로 그냥 뭡니까?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하게 지금 알려진 게 뭡니까? 4.15 총선에서 딱 국한했을 때 비해가지고 지금 모든 선거를 다 본 거 아닙니까? 2017년, 2018년, 2020년, 2022년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전체를 다 아우러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한 번 한 게 아니고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계속 돌렸구나.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럼 이 프로그램이 어디 하늘로 날아갑니까? 정발합니까? 물속이 수장됩니까? 2년 후에 또 총선도 돌릴 거고 그다음 또 2년 후에 대선도 돌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봉오리가 2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봉오리가 2개 원래 정상적인 선거는 0값을 준 거는 봉오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봉오리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봉오리가 2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봉오리가 2개가, 이게 봉오리 2개지 않습니까? 봉오리가 2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2020년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다들 참 뭐 그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되죠?